여러분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그러면 윤석열이 이런 인식이 나왔을까를 보세요. 5년짜리 대통령 뭐가 대단한데 너무 겁이 없다. 이거 딱 검사의 시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이승만 어떻게 됐어요?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하야했죠.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와 하야하고 나서 들어선 정부가 누구예요? 장면정부였죠. 장면정부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실각하면서 바로 감옥에 갔어요. 장면을 실각시키고 감옥에 보낸 건 검찰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박정희 어떻게 됐어요? 박정희 여러분들 김재규한테 사살당했죠. 전두환 노태우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죠. 김영산만 안 갔죠. 왜 안 갔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대신 감옥 갔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이 손보를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했죠. 이게 한국 정치사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되게 무섭죠? 검사들이 바라보는 대통령은요. 관례대로 전직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하는 게 검사들의 관례예요. 그냥 당연시 검사들이 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 밑에서 승승장구하고 출세했던 놈들도 권력자가 5년 지나면 다 감옥 보낸 게 바로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들의 인식이 어떤지 알죠? 너네 5년짜리야. 니들도 감옥 갈 수 있어. 늘 이런 인식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치사고요.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감옥 보내는 게 관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인식이죠. 지금 대놓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얘기하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주일이 윤석열 직권 초반인데 40%도 안 되고 20%까지 떨어졌다가 30%에 머물러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전직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직권 초반부터 미래 권력인 이재명을 잡고 전직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을 잡으려고 할까요? 결국은 이재명을 잡으면 민주당을 괴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바로 보는 건 뭐냐면 정권을 뺏기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살아남는다는 생각이에요. 벌써부터 윤석열이가 초반부터 하는 거는요. 정치를 잘해갖고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5년 후 내가 살 길은 민주당을 괴멸시키고 미래의 대통령 후보를 죽여놔야만 미워도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지들도 감옥 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뺏기면 자기네들은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정권이에요. 왜? 지네들이 검사였으니까. 지네들이 검사였기 때문에 정권 맡기면 우리도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둘 중에 하나가 정권을 잡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누구를 죽여놓으면 자기네들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바로 민주당을 죽여놓으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0.6%, 0.7%밖에 지지 않았던 이재명을 권력이 가장 힘이 셀 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검찰이 민주당이나 우리 민주시민들에게 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여러분들 설마설마 하죠. 검찰이 구속시킬까? 검찰이 기소할까? 검찰이 소환할까? 천만의 말씀. 검찰은요. 물면 놓지 않아요. 그래서 서초동에서 촛불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검찰을 그렇게 우스운 존재로 보면 안 돼요. 검찰은요. 전직 대통령도 다 감옥 보내는 놈들이에요. 물면 안 놔요. 현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1야당의 당대표를 설마 기소하고 감옥 보낼 수 있겠냐? 천만의 말씀. 전직 대통령도 감옥 보내는 놈들인데 야당 대표 하나 감옥 못 보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전직 대통령 감옥 보내는 게 부담스럽겠어요? 제1야당 대표 감옥 보내는 게 부담스럽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봐도 전직 대통령보다는 야당 대표 구속시키는 게 더 얘네들은 쉬운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인데 민주당 의원들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생각해보십시오. 검찰은 여러분들 무수한 대통령들을 결국 감옥에 보내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집단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을 기소하고 그의 부인을 감옥 보내는 놈들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설마설마 하시면 우리가 당해요. 그래서 서초경에서 들어 눕는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 기소하는 순간 들어 누울 생각을 하면서 서초등 촛불 집회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시민들이. 여러분 생각하시면 요즘 법원을 믿을 수 있어요? 법원은 유난히 민주 진영의 미래의 권력자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냉정해요. 검찰이 구속 정책을 발부하면 김경수 지사도 그랬죠. 이광재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광재, 한명숙, 김경수 어떻게 검찰이 제거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명숙 시장은 시장님, 한명숙 총리는요. 그 당시에 서울시장 되고 검찰이 저렇게 의자가 돈 받았다고 하면서 조작 사건을 만들지 않았으면 사실상 박근혜 전의 여성 대통령이 될 뻔한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후광을 받아서. 검찰이 친노를 어떻게 죽였나 생각해 보세요. 친노를 왜 죽였겠어요? 미래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인 거예요. 그렇죠? 친노를 왜 다 죽였어요? 왜 친노를 패종 만들었어요? 친노에서 반드시 미래의 권력자가 나올 것 같으니까. 김경수 지사가 두루킹, 랍스타, 킹크랩 이런 놈들이 매크로를 돌려서 그냥 말이나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 안에서 의원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정신들 차려요. 이재명을 날리는 순간 그냥 민주당 쑥대밭된다는 것을 수십 번 얘기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면서 대표적 밀러나라고 떠드는 조응천, 박용진 그리고 또 김혜영 또 몇몇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가장 이재명을 저렇게 빨리 내쫓으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저렇게 이재명 당대표가 하는 걸 못 보고 저렇게 사법 리스크이 운운할 것 같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친노 친문의 386 운동권에 여태까지 민주당의 모든 전통성을 갖고 있다는 의원들은요. 민주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변방에서 갑자기 굴러들어와서 이재명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세력이 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재명만 없으면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돼도 친노 친문은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개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응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재명이 등장함으로써 자기네들은 구세력이 되고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한마디로 이재명 너만 없으면 우리는 친노 친문의 정통성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기네들을 응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하세요? 진짜 그래요. 정치가 그래요. 이재명이라는 당대표가 딱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 선택할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없다 그러면 친문 정치인 중에서 한 명을 찾을 거라고요. 그렇죠? 친문 정치인 중에서 한 명을 찾을 거라고. 그게 그러면 자기네들은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변방의 장수가 들어와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77.77%라는 어마어마한 득표를 얻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니까 그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재명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의 비주류가 됐다고 생각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수박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민이에요. 김종민과 이낙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만 없으면 우리는 민주당의 주류가 되는 거고 민주당의 친노친문의 정통성을 잇는 이념적으로서 국민의힘과 싸우는 자기네들의 주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에 보복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까놓고 얘기합시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검찰개혁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이렇게 검찰한테 당하지 않아요. 검찰개혁을 하는 등 많은 등 어설프게 해놨기 때문에 검찰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제대로 그 당시에 검찰개혁 물어붙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다 하고 중대범죄수사처 만들고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어요. 이게 다 민주당의 무능 때문이에요. 200석 줬을 때 여야 민주당 190석 가까이 얻고 범진보진영이 거의 190석 이상을 갖고 있었을 때 그때 검찰개혁 세게 밀어붙였어야 돼요. 국민이 할 도리는 다 했어요. 공수처 설치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다음에는 의석수로 밀어붙였어야죠. 지금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당하는 게 여태까지 민주당 당대표 하면서 했던 애들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세요. 이낙연 뭐 했어요. 검찰개혁 지지부진하고 아무것도 안 했죠. 소윤길 뭐 했어요. 소윤길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소윤길이가 뭐 했어요. 검찰개혁 밀어붙였어요. 다 민주당 당대표여서 제대로 된 무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대로 밀어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들 보세요. 윤석열이가 누구보다도 제일 잘하는 게 검찰의 심리죠. 검찰의 특색, 검찰의 논리를 잘 알죠. 본인도 5년짜리 대통령밖에 되지 않는 게 대통령을 무시하는 발언을 그게 검찰의 인식이에요. 그게 검찰의 인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가장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안전보장이에요. 안전보장. 안전보장. 자기네 5년 뒤에 또 다른 검사들한테 당할 거를 대비해서 민주당은 적어도 10년, 20년은 정권 못 잡게 하려고 결국은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을 다 날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저거 기억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딱 잡았을 때 바로 그 당시에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20년 직권설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문재인 대통령 딱 되는 순간 이해찬 당대표 당시 시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민주당 20년 직권설이었어요. 그때 검찰이 어떻게 움직여요? 민주당의 미래의 대권 후보를 다 죽입니다. 첫째 김경수를 쳐요. 그 다음 조국을 쳐요. 박원순 시장을 쳤죠. 안희정을 쳤죠.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의 대권 후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17년 우리가 20년은 집권할 수 있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던 민주 진보 세력이었어요. 지금 현실 어때요? 이재명 빼고 대권 후보가 보여요? 없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보이냐고요? 이재명 빼고 차기 대권 후보가 보이냐고요? 안 보이죠? 그러면 어때요? 이재명만 날리면 적어도 20년간은 민주당은 정권을 못 잡게 한다는 게 현, 윤석열과 한동훈의 플랜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김경수 못 나와요, 다음 대선.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검찰이 왜 이재명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냐. 미래 권력자들을 죽이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미래의 잠재적인 대권 후보를 죽이는 게 자기네들이 정권 뺏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안전보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검찰은 늘 그래 왔으니까. 자기네들이 늘 전정권 감옥 넣고 윤석열이 이명박근혜 감옥 집어넣었잖아요. 검찰이 여태까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미래의 권력을 죽이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진짜 민주당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논하면서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재명이 물러나면 검찰의 사정의 칼날이 멈출 것 같냐? 정말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요.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순진한 건지 이재명에게 민주당의 당권 주류를 뺏기기 싫어서인지 이 한심한 작자들아 모든 화살을 이재명이 맞아주니까 당신들이 지금 보호를 받는 거야. 이재명 날아가면 검찰이 민주당을 더 이상 수사를 안 하고 민주당을 가만둘 것 같아? 아니야. 다음은 바로 당신들이야. 지금은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검사들은 검찰은 이재명이 날아가면 그다음 또 다른 민주당의 희생양을 찾는 거야.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수사가 이재명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개파 구분 없이 이재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냐고요. 여러분들 요즘 민주당 어수선하고 불안하죠. 제가 해답을 줄게요. 우리 지지자들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논하고 민주당이 굉장히 분당설이 제기되고 여기저기서 불안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재명과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대통령 전 정권의 어떤 사회 공무원 피살 사건 때문에 민주당이 어수선해요? 아니에요. 윤석열과 검찰 때문에 어수선한 거예요. 그렇죠? 원인을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어수선한 게 아니라 검찰과 윤석열, 한동훈의 작품으로 민주당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검찰의 악행, 윤석열의 악행과 한동훈의 악행 민주당 괴멸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걸 눈치를 못 채고 이거는 이재명이 아니래도 미래 권력은 닫혀요. 검찰은. 그런데 이거를 멍청하게 이재명이 물러나면 모든 민주당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민주당의 온갖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얘기하는 이런 인간들 정말 한심하지 않아요? 검찰이 멈춰줄까? 아니야. 다음은 너야. 이재명이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다음 너 차례가 안 오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 다 같이 이재명을 보호해야지. 그 다음은 당신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보세요. 이 모든 민주당 괴멸의 프로젝트의 핵심은 누구예요? 윤석열이에요. 그 윤석열의 대리인 누구예요? 한동훈이에요. 결국 한동훈이고 그 한동훈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사단 특수부예요. 옛날에 중수부 칼잡이들이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들 친 거 기억나시죠?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의 특수부 검사들이 이재명을 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미준이잖아요. 왜 이렇게 눈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정세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말 민주당 의원들 정세 판단을 잘 하셔야지. 이 정세 판단 못하는 순간 이 원인,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을까? 아니야. 윤석열과 검찰템의 사법 리스크라는 걸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지도 않은 대장동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에게 몰아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에서는 진짜 무결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죠. 대장동 설계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일개 성남시장일 뿐이었어요. 일개 성남시장일 때 저런 여우 같은 새끼들 있죠. 권력의 흐름을 잘 아는 새끼들이 성남시장한테 수백억을 갖다 줄까요? 아니에요. 왜 박영수가 등장하고 왜 곽상도가 등장하고 왜 50억 클럽이 등장합니까? 박영수, 곽상도 이런 검사들이 결국은 청와대에 있는 권력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 청와대에 있는 권력 중에서도 곽상도는 그 당시에 박근혜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성남시장이 무슨 빽이 있고 힘이 있다고 김만배가 수백억을 갖다 봤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만 봐도 왜 이재명 당대표가 특검 가자고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저는 우리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민주당은 늘 당하면서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하고 피해 사실을 공표한다고 그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고 받아들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한심해요. 집은 불 나고 있는데 집은 불 나고 있는데 불 끌 생각 안 하고 너 때문에 불 났으니까 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집이 불 나면 먼저 불을 꺼야 되는데 누가 불 질렀어? 그 불 질르는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엉뚱한 사람 집어갖고 밖에서 불 질렀는데 지금 내부에서 누가 불 질렀느냐고 찾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리스크가 많은 게 아니라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민주당을 작살 날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주시민들 이거 설마 설마 야당 당대표 소환하겠어? 정신 번쩍 드는 얘기해 줄게요. 전직 대통령도 소환해갖고 감옥에 넣는 놈들이에요. 당대표 하나 소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 속에 눈치도 안 봐. 검사들은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봐요. 검사들이 눈치 보는 조직이었으면요. 서초동에서 수백만이 촛불 들고 일어났을 때 정경심 교수 소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민주 진영이라고 가짜들 숨어갖고 그렇죠? 주둥이로는 이재명 지키겠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민주 진영 갈라치기에 매몰되는 거기에 이제 작전 세력들까지 들어와갖고 검사들이 얼마나 잔인한 놈들인지 모르세요? 윤석열은 검사예요. 윤석열은 대통령이기 전에 검사예요. 검사라서 윤석열은 지 앞에 정치인이었으면 국민들 여론이나 지지율 눈치 보죠. 그 어떤 것도 안 봐요. 윤석열은 검사가 권력까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정적 제거가 가장 제1선이고 가장 제일 큰 목표예요. 검사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윤석열은 본인들의 나와 한동훈이 그리고 자기 가족들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민주당을 작살해서 괴멸시켜서 적어도 20년은 집권 못하게 하는 게 나머지 안전보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집권하자마자 전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으로 잡고 이재명 당대표를 비리로 잡고 그럼 민주당은 여기저기서 민주당 수박 새끼들 같이 4분 5열돼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라고 떠들고 난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우리 민주시민들도 정말 정과 15범을 응원하는 이런 민주시민들이 있는 거 저는 그 사람들이 민주시민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입으로만 이재명 지키겠다가 아니라 얼마나 민주당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검찰이 안 잡겠다? 제1야당 대표를 잡아갈까? 이 생각하는 순간 이재명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재명 날아가면 다음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있어요? 없어요. 저쪽은 그냥 아무나 내보내도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 대권 후보 하나하나 누구 나온다 그러면 털어갖고 다 죽이는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의 목표가 뭔지 아시겠죠? 절대 민주당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한동훈, 윤석열의 직권 초기부터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제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검사들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살 수 있는 것은 정권을 뺏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미래의 권력인 민주당의 이재명을 먼저 잡고 다시 친노를 폐족을 만들었듯이 문재인을 잡아서 친문 폐족을 만들면 더 이상 민주당 안에서는 대권 후보가 나오거나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죠. 6개월만 대통령하고 싶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민주 진영은 정권을 잡으면요. 항상 먼저 하는 소리가 있어요. 국민 통합이라는 소리를 해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이상 대한민국은 국민 통합이 될 수 없어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드릴까요? 민족의 반역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이 한 식구가 돼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백년전쟁이에요. 백년전쟁. 독립운동가의 민족주의자들과 나라를 팔아먹고 호의호식했던 반민족주의자들의 끊이지 않는 백년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민주당을 죽여야만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저렇게 반민족주의자들을 죽여야만 드디어 진정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6개월 대통령 되면 여러분들에게 탱크타고 취임하고 우스갯소리를 하죠.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민주당은 정권을 잡아서 작살을 내야 돼요. 무슨 경제가 어렵니 국민 통화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검찰 제대로 한번 작살나고요. 법원 제대로 작살내고요. 그 다음 내가 감옥 가더라도 대한민국이 한번 피바람을 일으켜갖고 진보도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지 저들은 다시 나쁜 짓거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진보가 정권 잡으면 무조건 법의 원리 원칙에 따르고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알아서 기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만드니까 늘 우리는 정권을 뺏기면 늘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놈의 정권을 잡자마자 국민 통합, 경제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도 정권을 언젠가는 또 뺏긴다는 생각. 윤석열이가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정권을 잡자마자 국민 통합 개나 갖다 줘. 여론 개나 갖다 줘. 우리는 미래의 정정만 제거하면 돼. 나의 5년 후의 안전을 보장하면 돼.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은 지 살기 위해서 이재명을 치는 거예요. 지 살기 위해서 민주당을 괴멸시키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은 우리가 정권을 반드시 언젠가는 잡겠죠.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는요. 그 목표를 국민의힘 괴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민주 진영도 다 사는 거예요. 어설픈 아량으로 협치니 통합이니 이런 얘기하다가 정권 뺏기면 죽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저는 민생? 언제 민생이 좋은 적 있었어요?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경제 좋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1988년 이후에 경제 좋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래나 저래나 경제? 경제를 외면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가장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만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 팍팍 돌아가요.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악의 근원, 악의 축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가 국민의힘, 저 국민의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피아가 있는 것이고 사법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이고 검찰 공화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엄청나게 위기예요. 저희가 무슨 촛불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시청에 모이신 분들을 여의도로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절박하고 이재명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검찰이 맘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이재명 소환장 날릴 수 있고 이재명 기소하면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들 한두 건 걸린 거 아니에요. 벌써 네 건인가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재판 중에 네 건 중에 한 건만 잘못돼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검찰은 지금 시간만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주당 안에서 사법 리스크가 현수실화됐다 그러면서 모두가 이재명을 내려오라고 할 때 그런 입에서 말들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은 그냥 괴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등에서 이재명을 지키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촛불집회 참여해서 이재명을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면 시민들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제는 시민들이 검찰과의 전면적인 대대적인 헌정 역사상 단 한 번도 검찰과의 전면전을 펼쳐보지 못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이제는 검찰의 민낯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로운 검사들이 있다라고 한때는 착각한 적이 있죠. 검사는 검사일 뿐이에요. 검사들은 결국은 자기네들의 검사 동일체가 우선이고 검찰이 정권까지 잡았기 때문에 검찰은 무서운 게 없어요. 저희는 너무 순진한 국민이었어요. 이명 박근혜, 즉 국민의힘을 수사하면 좋은 검사, 좋은 검찰. 저는 한때 한동훈과 박찬호 검사를 응원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수사할 때. 저도 너무 순진했죠. 그들은 다 목표가 있었고 검찰이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전정권을 쳤을 뿐이에요. 그들이 정의로워서 이명 박근혜를 구속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정의로워서 이명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검찰 조직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누구도 5년짜리 권력은 검찰개혁이니 검찰을 건들지 말라는 시그널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마치자마자 서해 공무원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머리로 해서 저렇게 코너에 몰고 있는 것이고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은 단 한 번도 검찰개혁을 시도한 적도 없던 너 아직도 그 기억을 잊었어? 노무현 검찰개혁하려다가 우리한테 죽음당한 거 몰라? 이 새끼 봐라. 조국 너 한번 죽어볼래? 이거예요. 검찰을 건드린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멸문지화를 시키겠다는 게 검찰의 논리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쟤네들이 지금 빨리 이렇게 작업하는 건 총선 때문이에요. 그렇죠? 총선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죽이려고 안 할 거예요. 다음 대선 쯤에 1, 2년 전에 죽이려고 하겠죠. 이재명이 존재함으로써 민주 진영이 흐트러짐이 없고 민주당 지지자들과 중도층이 왜? 윤석열의 낮은 지지율. 그러면 당연히 반사이익은 민주당이 보니까. 그래서 민주당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서 여기저기서 분당설이니 창당 세력들이니 그런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이재명 없으면 여러분들 창당한다는 사람 욕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계곡본을 흔들고 김어준 총수와 저를 공격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민주당 절대 지켜, 이재명 절대 지켰는데 걔네들은 겉으로는 이재명 지킨다고 얘기하면서 창당을 꿈꾸고 있거든요. 왜? 걔네들 창당을 꿈꾸는 세력들의 머릿속에는요. 이재명은 날라간다는 가정 하에 창당을 꿈꾸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이재명은 어차피 날라간다는 가정을 이미 해놓고 창당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날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감히 어디서 창당을 꿈꾸겠어요. 이재명이 날라간다는 확실한 가정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창당을 하면 우리는 민주당이 수박들이 이재명을 못 지켰다라고 비판을 할 테죠. 그러면 저쪽에 셀럽들이 몇 명 좀 사이다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들 모아놓으면 저쪽 정당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윤석열이 바라는 거예요. 민주당 그래서 분당설이 도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재명만 날라가면 여기저기서 창당하고 분당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저 정당에 들어갔나 보면서 사람들 지지자들이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지지자들이 이동하잖아요. 이재명 없는 민주당은 의미 없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날리면 지지자들이 이동을 하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변이제를 띄워주고 좌우 합작이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저런 손고물이나 저런 애들이 비례대표 변이제 얘기가 나오냐면 창당을 해서 좌우 합작이라고 해서 보수의 표도 얻어서 비례의석을 늘리라고 하는 게 바로 저런 창당 세력들의 지금 꿍꿍이니예요. 꿍꿍이니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사분호열되고 창당, 분당 이렇게 되면 다음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와도 정권을 잡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1대1 대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면 왜 이런 움직임들이 있나 왜 창당 세력들이 변이제를 띄워주나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갑자기 변이제가 나타나서 변이제를 띄워줘요. 왜 그래요? 나중에 비례정당 만들거나 창당하면 민주당 지지층만으로는 안 되니까 보수도 끌어들여서 비례대표의 표를 비례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저쪽을 끌어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 모든 중심에 저 돈탐사가 있는 거예요. 손혜원이 있는 거고. 제 말 이런 정치 분석을 누가 미리 다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같이 해주는 것 같아요. 한 번 비례정당 만들어 본 애들은 지금 선거법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보면 이재명 당대표는 빨리 3월 달 안에 지금의 선거 제도를 바꿔놔서 저것들이 다시는 저런 비례선거 못하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또다시 저런 비례정당 싸움 못하게끔 선거법 개정해야 돼요. 쟤네들은 지금 선거법 개정 안 될 거라는 가정하에 저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 시사타파 공격하고 김어중 욕하고 개국본 욕하는 인간들 특징이 있죠. 열민 잔당 세력들이에요. 열민 잔당 세력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은 민주당이 망하면 이재명도 망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 날아가면 민주당이 망한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결승왕전으로 이재명 지키자는 거예요. 이제 아실 거예요. 이재명이 날아가는 걸 어떤 놈들이 가장 바라는지 눈에 보이시죠 이제. 이재명만 날아가면 창당의 명분이 선언놈들. 쟤네들은 두 얼굴을 가진 악마들이에요. 왜 저를 치고 왜 김어중을 욕할까요. 저 새끼 둘은 민주당 스피커거든. 아무리 잘못해도 민주당 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놈들이거든. 진영주의자거든. 그러니까 쟤네들의 창당하는 세력들과는 전혀 먼저 죽여놔야 되거든. 왜. 쟤네들이 왜 여러분들 국민의힘이나 저쪽에 공격 안 하고. 쟤네들은 사실상 방송을 열흘을 하면요. 8일은 저를 까고 이틀은 저쪽까지요. 왜. 나만 까면 쟤네들의 명분이 없으니까. 윤석열 한동훈 비판할 때는 쟤네들은 진심 20%. 그냥 시간 때우기 80%. 이종원의 민낯하면서 저를 까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쟤네들이 표를 얻어서 얻어야 돼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얻어야 되거든요. 비례의 정당이 성공하려 하려면 민주당 지지자들을 최대한 빼와야 돼요. 그런데 개국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거든요.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이 많이 있는.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을 빼오는데 걸림돌이 누구예요. 저예요. 이해하시죠. 만약에 수구 세력들이나 태극기 애들의 표가 필요하면 그쪽을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쟤네들이 비례정당에서 성공하려면 민주당 지지자들을 분열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스피커인 저를 공격하는 거죠. 저를 쓰레기로 만들고 저의 영향력을 최대한 감소시켜놔야지 나중에 선거판이 돌아왔어도 쟤네들이 원하는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부 싸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쟤네들은 절대 민주 진영이 아니에요. 민주당 표를 뺏어가는 놈들이 민주 진영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민주당 표를 뺏어가려는 놈들이 민주 진영이냐고요. 아니죠. 그냥 밖에서 민주당 지지 세력을 끌어들여서 자기네들의 권력력에 의해서 창당 세력들이죠. 왜 정과 15범을 옹호하고 그건 민주시민들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정과 15범을 빨아대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 정상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걔네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니까 그냥 나만 까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냥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스피커 민주당 지지 시민단체 개국번 욕해주고 개청소 욕해주면 열광을 하니까 정과 15범이건 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강간범이건 강독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니까. 이제 다 이해가 가시죠. 걔네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니까 그냥 민주당 지지 스피커만 까주면 열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만 잘 아시면 아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손혜원이가 민주당 당원이에요? 아니에요. 손혜원이는 열민당과 민주당의 합당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아직도 창당을 꿈꾸고 있는 창당 세력들이에요.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박지원은 어느 당이에요? 박지원 원장은 여러분들 어느 당이에요? 민주당이죠. 박지원 원장은 민주당이잖아요. 박지원 원장은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박지원 원장이 목포에 출마를 하면 자기가 나간대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 몰라요? 민주당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는 민주당의 의석을 하나라도 얻게끔 하려고 우리는 열심히 싸울 텐데 자기가 싫어하는 박지원이라고 박지원이 어디 배지 달고 나가요? 어디 어깨띠 들고 나갑니까? 민주당 어깨띠를 들고 나가죠. 민주당 의원 떨어뜨린다고 자기가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세력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면 아마 한 방에 정리가 되잖아요. 민주당 의원 떨어뜨리라고 하는 인간들이 무슨 민주당 지지자예요. 한 석이라도 많이 얻어야지 이재명 당대표가 그때까지 버티시고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을 지휘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지휘하는 총선이 몇 석을 얻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대권이 청신호가 켜지든지 빨간불이 들어오든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 석을 뺏어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전통적으로 손혜원이는 그냥 김종인 사람이에요. 박사님, 박사님. 손혜원이는 그냥 김종인 사람이고 그 사람은 민주 진영도 아니에요. 그냥 김종인 사람이에요. 박사님, 아직도 박사님.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쌍욕을 하고. 내가 고발하니까 고발 못하잖아. 문종인 대통령한테 쌍욕하고 김종인 여사한테 쌍욕한 거 고발하라고 못하잖아요. 제 얘기 들으면 여러분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저렇게 손혜원 밑에 하발이들과 함께 개국본 공격하고 개국본 앞에서 지폐하는 것들이 민주 진영이라고 천만의 말씀. 열민당 잔당 세력들 2020년 총선에서 패배한 거 개국본의 엄청난 활약 개국본이 시민을 위하여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면서 엄청난 개국본의 파워를 봐줬기 때문에 개국본이 미운 거지. 그렇죠? 개국본이 엄청 미운 거야. 저 개국본이 전국을 휘어 다니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더불어 시민당을 외치고 그래서 열민당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패배한 거를 더불어 시민당의 개국본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시면 왜 창당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 창당 세력들의 이면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날아간다는 가정하에 저러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데 창당한다는 건 역적이죠. 역적. 그렇죠? 역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국본 전기요원 많이 가입해 주시고 개국본 회원이 점점점 이번에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잖아요. 이번에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으니까 앞으로 자랑스럽게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 활동하시고 어디 가도 개국본 나타났다 그러면 와 개국본이다. 이런 민주당 지킴이 이런 느낌을 팍팍 주는 자랑스러운 개국본 회원들이 되십시오. 제가 오늘 이재명 당대표는 진짜 풍전등화다. 검찰의 생리를 알면 이재명을 소환 안 할 수가 없고 이재명을 기소 안 할 수가 없고 자네들의 제1의 목표는 이재명을 날리는 거다. 그 이재명을 날리는 이유는 자기네들의 안전을 위해서 총선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날리고 민주당을 공중분해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창당하게 만들고 민주당을 분당하게 만드는 게 현재 윤석열과 한동훈의 제1의 목표다. 그래야만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없고 첫째 국회의석수를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공중분해 그리고 소수 정당들을 창당할 끔 하는 게 이재명 제거다. 그 다음에 이제 지네들이 살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권력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친문 패족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공격하는 것이고 미래의 권력인 이재명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이렇게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되게 심각하죠?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